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제가 소송에 관련돼서 그렇게 집중있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SEC에서 치졸한 모습들이 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야 이 법정 소송 싸움이 참 치졸하긴 하구나 이런 뭐 물론 이런 소송 관련해서 치졸하긴 하죠. 근데 좀 너무 치솔하게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좀 한번 말씀드려 보자 라고 영상을 찍어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SEC가 리플사하고 소송 관련돼서 어떤 합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몇 번씩 들은 것 같습니다. 세네 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 그게 무산이 됐었죠. 지금도 오늘은 올라온 소식인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리플사하고 SEC하고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아직까지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네요. 저는 이미 미리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어떨 때는 리플사가 유리하고 어떨 때는 SEC가 유리하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혼돈된 사항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소송에 대해서 너무 깊게 보지 않고 저는 오히려 수익이 될 만한 것들에 집중을 하겠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SEC가 치졸한 모습이 보여서 이거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SEC가 리플사 직원들의 어떤 슬래크 메시지 회사 안에서 회사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신저처럼 회사 내에서만 활용하는 회사 직원들끼리만 이야기하는 메신저가 있나 봅니다. 그 메신저의 모든 메시지를 보기를 원한다 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리플사에서 그 메시지가 1밀리언 메시지가 넘는다 라고 합니다. 넘는다 라고 해요. 그 메시지 리플사들이 직원들이 이야기한 거 얼마나 많겠어요. 1밀리언이 넘어가는 이런 메시지인데 여기서 이제 리플사에서 그 SEC에서는 리플사가 그 디스커버리 프레이즈가 시작을 했을 때 모든 메시지를 검색하는 거에 동의를 했었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 이 리미티드 돼 가지고 오직 1468개의 메시지만 지금 공개가 되어진 상태고 이제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 이제 SEC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리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것 다 공개하지 않겠다 라고 오히려 너네들이 잘못한 거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리플사 직원들의 이야기들을 전부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 메시지 안에서 1468개의 메시지 안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있다 라고 이제 SEC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투기 XRP 트레이딩을 만들려고 하는 리플사의 어떤 이런 욕구들이 욕구들에 대한 어떤 대화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XRP 가격에 관해서 리플사가 관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XRP 판매로 인해서 뭐 그 암호화폐 규제자들 뿐만 아니라 규제 뿐만 아니라 리플사의 그런 비즈니스 까지 어떤 임팩트를 가해지게 된 부분들이 저항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XRP가 증권형에 속한데 증권이다. XRP가 뭐 리플사에게 리플사가 XRP를 증권처럼 판매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플사에서는 당연히 XRP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가격을 펌핑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도 없을 뿐더러 제가 볼 때 이런 이야기한 거 직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XRP 관련돼서 가격이 어떻다 뭐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친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아 리플사에서 정말 뭐 어떻게 어떻게 뭐 XRP를 많이 팔아가지고 아 우리 회사에 그래도 좀 이익이 남았네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쏙 다 잡아서 지금 치졸한 싸움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아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SEC가 참 이제는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리플사에서는 이제 힌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전 SEC 직원을 불렀지만 이제 SEC는 리플사의 전 직원 전 직원의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치졸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 소송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오히려 수익 얻을 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오히려 저는 이 소송 것 자체가 이번에 인프라 스트럭처 빌 하고의 어떤 주제하고의 연관성이 차츰 차츰 지어지게 될 거다 라고 보고 있고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일단은 일단은 리플사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합의나 아니면 어떤 승소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송에 관련돼서는 저는 소송은 소송이고 리플사의 어떤 사업은 사업이고 폴로닉스도 아침에 그렇게 됐잖아요 뭐 합의금 내고 벌금 내고 끝내는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거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벌금을 내고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다시 리플사의 사업이 재개가 되는 그리고 XRP 판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고 XRP 트레이딩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것만 된다면 XRP 가격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여튼 어이가 없는 좀 이런 좀 이런 상황이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리플사하고 SEC하고 합의본다는 것은 좀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열한 싸움에 누가 이길지 여러분들 한번 쭉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잊어버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아무튼 짧게 말씀드리고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